KB 바둑리그 월간 MVP 시상하겠습니다. 시상에는 김수호 바둑TV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이번 수상자는 SK앤크린의 삼지명 홍성지 선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수상을 하셨는데요.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?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좀 기분이 좋고요. 사실 이런 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상받게 받게 돼서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. 뜻밖인가요? 예상하신 거 아닌가요? 전혀 이런 상이 있는지도 몰랐고요. 갑자기 연락을 받게 돼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. 네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을까요? 네 사실 제 실력보다 좀 강한 상대랑 많이 뒀는데 운 좋게 많이 이기게 돼서 제가 받게 된 것 같아요. 네 그런 것 같아요. 유연함의 대가다 이렇게 불리시잖아요.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에 만족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. 네 사실 기사가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면인 것 같고요. 네 개인적으로 그런 별명으로 불린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네 하반기에 어떤 목표가 있다면요? 네 제가 전반기에 4승 4패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. 후반기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. 네 앞으로 더더욱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MVP 홍성지 선수 만나봤습니다.